4월 첫 주 월요일 새벽에 방문하던 브로피탈 제너럴을 오늘 저녁 다시 가게 된 이유는 방치되어 있던 젊은이를 데리고 와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다. 지난번 병원에 왔을 때 알게 된 그 젊은이가 아직도 있을까? 늦은 시간이었지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그 젊은이는 우리가 입혀놓은 기저귀를 한 채로 그렇게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다. 칼에 맞아 찢어진 머리의 상처도 먹지 못해 탈수된 몸도 그대로였다. 직원들과 봉사자와 함께 우리 아이티 꽃동네로 모시고 왔다. 우선 우리는 수액을 달아주고 뭘 먹을 수 있는지 음식을 한 수저 떠 넣어 드렸다. 다음 날 목욕을 하고 이발을 식힌 후 피로 범벅이 된 머리에 찢어진 상처를 봉합했다. 그리고 우리는 경과를 지켜보았다. 자신의 이름을 오뎅이라고 했다. 오뎅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오뎅. 오뎅은 식사를 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였고 걷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였다. 살아난 것도 기적이었지만 오뎅의 밝은 미소와 봉사정신은 더욱 우리를 놀라게 했다. 가장 큰 사랑은 내 것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다 내려주는 것 그 사랑 너무 어렵게 느껴져도 웃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내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져도 재물도 지식도 법관도 없어도 내 것의 고통과 죽음을 대신해 내어줄 수 있는 그 목숨 있으니 너도 가장 큰 사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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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로 생일 수 있는 곳이 우리는 해야 dans대로 냠 Nexus 너도 가장 큰 사랑할 수 있지 그리고 다르기 항상 면충sun 지금은 나 ecology 잘함 그리고 이ana에서 들어가게 government을 섭pp하는 flesh 桜이 쪽틀 네 회유의 맨 市에 있는 uno 박수 이 도룡은 많은 것을 위해 우리의 도룡을 위해 응원한 게 왜이든? 우리의 도룡을 위해 이 도룡의 도룡을 위해 이 도룡은 더 편집하고 이 도룡은 더 편집하고 우리의 도룡이 더 편집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